2020년 9월 22일 붕어냥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명절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명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인되면 명절이 별로 좋지 않죠. 돈 나갈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 생각합니다. 일주일만 참으신 명절입니다. 그래도 5일 쉬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고 좀만 더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시청자 고민 사연입니다. 닉네임 대니얼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대니얼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연을 읽어드리기에 앞서 사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떤 그 썰 고민 사연 분야 중에서 살짝은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분야입니다. 왜냐? 연애거든요 연애. 제목이 나와있지만 연애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제목을 다시 했는데 사실 뭐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뭐 어차피 좀 약간 반포기 상태니까 이분은 왜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거 이거 영상 올리면 분명히 뭐 번지지 잘못 찾았다 아니면 어 뭐 붕어영 연애 고장인데 이런 댓글 달릴 거예요. 다 지울 겁니다. 네. 쓰기만 해봐요. 지울 겁니다. 네. 쓰신 분들이 몇 명 보여서 그래.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연애가 4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30살인 남자입니다. 결별을 한 후에는 학업하랴 취업 준비하랴 바빠서 도저히 연애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첫 취업에 성공한 2018년에 드디어 제 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제 취미활동도 할 겸 저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고자 영화 소모임 축구 소모임 야구 소모임 영어회화 소모임 등에 가입하여 짝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만났지만 연인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더군요. 심지어 부모님이 저에게 맞는 사람과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이건 소개팅이 아니다. 선이죠. 네. 부모님이 소개시켜주는 건 소개팅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저는 당시에 드디어 내 짝을 찾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로 야속 시간을 뒤로 넘기며 결국 한 달이 지난 뒤에는 네. 그냥 만나기 싫다는 겁니다. 처음 소개받을 땐 시간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일이 계속 있네요. 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개소리인거 아시죠?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랄게요. 죄송합니다. 좋은 인연 나 처음부터 너 만나기 싫었어. 이겁니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아시죠? 죄송합니다라는 답장을 하며 소개팅은 해보지도 못하고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뭐 이런 말이 더 재수없지 않나 여러분들? 네. 저는 그 후에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서 소개팅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저 서모임 활동을 하며 이성 친구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저와 평소에 친했던 후배와 소개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메로나로 미루어지고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는 대학원 진학에 매진해야 한다며 다음에 만나자고 했는데 카톡 계정을 지워버렸더군요. 제 외모가 그렇게 해도 별로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차분해서 말취변이 없는 건지 참 연애하기가 어렵네요. 일하다가 올해도 지나가서 영영 연애를 못할까봐 두렵네요. 친한 친구들은 다 연애도 하고 몇몇은 결혼도 하며 아이도 있는데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인지 답답하네요. 대학생 때 소개팅 성공 이후로 사회에 나와서는 소개팅은커녕 여자를 만나보지를 못했네요. 그렇다고 소모임 종교활동같이 외부활동을 안한 것도 아닌데요. 참고로 저는 천주위원입니다. 특히 부모님 소개도 소개팅을 할 예정이었던 그분이 파토리인 것이 아직도 이해 안가고 화가 나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소개팅하기 힘들다고 연락해라 줬으면 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연락해서 왜 그러셨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연애를 너무하고 싶은데 이게 안 이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저한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사연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게 나 이게 정말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내 취향이 아니라서 못 만나겠다 하는게 여러분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소개받았을 때 시간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일이 계속 있네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랄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욱스러운 매너가 있는 줄 알아요. 나 이게 매너가 이거 완전 개똥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남자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매너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나 이런 거 억지로 만나는 거 싫어한다. 이런 만남 하기 싫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이게 시원하고 좋지. 시간 지지 끌디만 이게 뭡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 아니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대니얼린이 확실하게 해줄게요. 처음부터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냥 그냥 쓰레기 거짓말이죠. 거짓말 중에 상급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가 굉장히 매너가 좋고 인성이 좋은 줄 알아라. 뭐 인성이 좋아? 인성이 뭐가 좋습니까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렇죠. 당신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더 욕 처먹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욕 먹는 거야 이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여자분들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내 스타일 아니고 억지로 만나는 거 싫다. 부모님끼리 만나는 거 없다.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 못하겠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를. 누가 봐도 이거 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착한 줄 아십니까? 절대 착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요. 이분한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분이 그래도 제가 보니까 직업적으로나 수입적으로는 괜찮으신 거 같아요. 그건 확실하신 거 같아요. 단일님이 뭐 먹고 살기 힘들다거나 뭐 직업이 변변치 않다거나 아니면 직장 땜에 힘들어한다 이건 아니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친구도 다 연애도 하고 몇몇은 결혼도 하며 사실 결혼하는 사람도 잘 없거든요. 그거 아셔야 돼요. 대닐님 선우 이전에 결혼한 사람 잘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희소한 케이스에요. 몇몇은 결혼 다 하며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서른 살 이전에 결혼한 케이스가 흔합니까? 아니면 희소합니까? 사고 쳐서 결혼하는 거 아니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부모님이 엄청나게 재력이 좋다거나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에요. 일찍 결혼한 케이스는 첫 번째 정약 결혼. 이미 짝이 정해져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집안이 잘 사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시댁이나 처가 쪽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막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경우 세 번째가 뭐냐? 신호위반이에요. 그럼 요 세 가지 아니면 없어요. 요 세 가지 아니면 없어요. 그러면 요 솔직히 이 세 가지는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잖아. 우리가 지극히 알고 있는 평범한 결혼식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대닐님이 물어볼게요. 저 몇몇은 결혼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몇몇은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가면 이미 서른 살이라고 했잖아요. 서른 살이면 올해 91년생이에요. 91년생이면 결혼도 하며 라고 했던 거는 과거형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결혼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결혼하신 게 아니라 과거에 결혼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과거형인 거죠.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다는 거죠. 아이도 있다고 했으니까 세소 못해도 2년까진 되는 거죠.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저 몇몇 결혼한 케이스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아이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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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학원에 돈이 뭐가 있어요? 돈... 맞잖아요. 내가 보니까 친구들이 보니까 석사까지 밟는 걸로 봐서는 집이 좀 사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해선 대학원 밟는 게 사실 일반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대학원을 이렇게 석사까지 이렇게 밟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니얼 님이 주변에 근데 사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석사까지 밟는 경우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보니까 좀 주변 사람들 보면 친구들이 좀 약간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하셔야 돼요. 서른 살 이전에 거전한 케이스 거의 없어요. 그거 절대 평범한 거 아니에요. 희소한 거예요. 불호할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 볼 에이집 결혼했다고 불호할 필요 없습니다. 저 중에 이혼 안 한다는 보장 없어요. 대니얼 님 그냥 팩트로 얘기할게요. 저 중에 뭐 다 행복하게 살겠지만 이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 왜냐 우리나라 이혼율은 35%예요. 저 중에 한 상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요. 무조건 이혼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이 그러니까 결혼이 능력이 아니에요. 님 그거 아셔야 돼요. 요즘 세상은 결혼이 능력이 아닙니다. 선택의 시대예요.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대니얼 님이 솔직히 일반적인 생각을 가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변했잖아. 맞죠? 불과 5년 사이에. 남녀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약간 부정도 생각하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약간 한별을 느끼신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났어요. 심한 분들은.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을 하는데 사실 이제 결혼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막 엉천만 아 진짜 나도 저렇게 애 내 담으네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 듭니다. 아 저렇게 직장까지 다니는데 애까지 키우려면 도대체 개인식 취미생활 포기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맨날 애 가지고 싸울텐데 솔직히 말해볼게요. 대니언님 하나 물어볼게요. 도대체 뭘 배우시는 거예요? 그 무슨 난 솔직히 좀 궁금하네.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잘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대니언님 보니까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본인이 잘났다거나 보통은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대니언님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약간 일반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거나 그 비슷한 부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님이 얘기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30세 이상은 결혼 못해요. 확률적으로 왜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준비도 안 돼있어. 직업도 못 부했어. 맞죠 여러분? 요즘에 사회 남자들의 사회 지식이 늦어지면서 30세 이전에 직장을 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른 넘어서 대기업 들어간 사람도 많고 공무원 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남자들 뭐 군대 갔다 오고 사회인지 졸업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야 26시잖아. 맞죠? 거기다가 뭐 중간에 등록금 때문에 휴학 한 두 번 하면 28이에요. 28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2년 바짝 일해봐야 돈을 얼마 안 돼요. 결혼하는데 돈 많이 깨지잖아. 맞죠? 돈 많이 깨지는데 뭐 대학원 커피라고 봐서는 경제활동 안 하시는 거잖아. 냉장히 말하면 오히려 돈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얘기 들어봐요. 대학원 커플이라고 했잖아. 지금 대니얼님 나이 서른이면 대학원을 최단기로 졸업했다거나 아니면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거 심취한다고 돈이 나갔으면 나갔지 돈을 벌지도 못해요. 대학원까지 가는데 결혼까지 할 수 있다. 그럼 집이 빵빵한 거죠.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왜냐하면 대학원을 가게 되면 돈을 집에서 지원해서 돈을 썼으면서도 벌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부터 아 돈을 벌어서 모아야 되는데 모아도 빨라 하는데 저분들 쓰면서도 결혼까지 했어요. 이게 왜 가능하겠어요. 왜냐 저 집이 집이 배경이 좋지 않은 이상 집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이상은 저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대니얼 님은 아셔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수한 케이스예요. 보니까 대니얼 님이 보니까 좋은 학교 다니시는 건 확실해요. 좋은 학교에 돈 많은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많은 건 확실해요. 왜냐 결혼은 현실이잖아. 맞죠? 결혼은 현실이에요. 맞잖아. 여러분들 아무리 모아놓은 돈 많지 결혼해도 결혼하면 모자라. 모자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나 그래도 결혼할 때 그래도 돈을 좀 모아놔가지고 이 정도만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와 이거 가지고 뭐 전세체도 못 보하겠더라. 애 키우는데 돈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이렇게 한 살 한 살 또 많다니까요. 그래서 서른 살이 감히 결혼을 못해. 왜냐 생각해보세요. 집이 빵빵한 집안 또 뭐 널려있습니까? 치천에 깔려있어요? 아니에요. 제 주변에 없어요. 집이 빵빵한 집안이 없어요. 결혼하면 아파트 덜컥 해주고 생활비 지원해주는 집이 없어. 그게 없으니까 돈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해주는 데 한계가 있잖아. 맞죠? 지원해주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뭐 부모님 땅 파서 장사합니까? 부모님 뭐 나중에 늙으시면 뭐 노후 없어요? 그분들도 나도 이제 안전망을 확보해야 되잖아.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공무원이나 금융연금을 꼬박꼬박 내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죠?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했다고 아니면 공무원 정년까지 일하신 분들 말고는 많지가 않아요. 아님 프로세대 다 쓰러졌으니까. 맞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다니엘님 눈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다니엘님이 메모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봤을 때 메모가 엄청나게 뭐 연예인 중에 옥동자 이런 분들 아니면 종종철 같은 사람 아니면 근데 장기연애 별로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장기연애 해가지고 깨지면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안 되는 거예요. 연애에 왜 이렇게 목을 메시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좋죠. 근데 나는 목을 메면 안 된다고 생각해. 목을 메면 나이 서른 살밖에 안 됐어 서른 살. 어? 서른 살이면 많은 나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는 서른 다섯 노총 가기로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한다니까. 사회 찌끄러기입니다. 서른 살이면.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장기연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장기연애 해가지고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채십니까? 왜 이렇게 왜 부채요? 보니까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눈이 높으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능력이 있고 어 좋은 학교를 다니시는 건 확실해요. 솔직히 대니언이 물어볼게요. 인서울권의 학교를 다니셨죠?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있잖아요. 고민사연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니언인 같은 분들이 있어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나 능력도 좋은데 생각하는 게 솔직히 좀 그 나이에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인서울권요. 하나만 더 깊게 물어볼게요. 학교가 서성안 서용고 안에 들어갑니까? 서용고 서성안 안에 본인 학교가 들어가요? 보통 그런 분들이 의외로 보면 똑똑하고 약간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생각하는 이런 고민하는 거 보면 약간 1차원 쪽 고민하는 게 많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확실하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변에 내가 보니까 잘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잘나가는 사람들이 그럼 왜 그 사람들 입장을 맞추려고 하십니까? 지금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다니엘님 내가 진단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그거네요. 서성안 서용고 중에 학교 하나입니다. 아무리 최소 못해도 한양대 이상이에요. 한양대 이상. 다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학교 나왔다는 거네. 그 얘기 그 학교 얘기하니까 누가 한 명 떠오르네요. 차단당한 사람 중에 한 명 떠오르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양질의 교육받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님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님은 연애가 하고 싶은 거 연애를 못해서 고민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안 될 일이 아시죠? 근데 어차피 그 분사는 못 봅니다. 두 번 다시 안 풀 거예요.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잘했죠? 안 되니 님. 잘했으면 도네로 부탁해 주시면 아 아닙니다. 오늘 다 채울 거야. 오늘 다 채워갈 거야. 님 그게 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니얼 님? 님은 연애가 하고 싶어서 문제가 아니라 님의 가장 큰 문제는 연애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문제점을 내가 발견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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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때마다 자꾸 주변 사람들 의식을 해. 주변 동기 주변 사람들 근데 님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말고는 없어? 그 학교 그 동기 그 대학원 나온 사람들 아니면 뭐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오랫동안 이게 찰리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연애에도 있잖아요.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보통 여자하고는 보통 여자하고는 만나면 안 가지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왜 그 사람들하고 자꾸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40, 50, 60 그렇게 살 거냐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님 밥 먹여줍니까? 항상 그 학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평생? 연애를 떠나서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연애를 하더라도 어 미리 출사토내 어 안내리 세상에 아 죄송 아 아파 아 안내리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뜨금없이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또 방심하던 사이에 한 번 먹었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항상 니밖에 없 혹시 그 그분 없어진 것 때문에 기분 좋아가 주신 건 아니죠? 그분 없어진 것 때문에 아 속이 더 시원해가지고 뭐 네 흐름 탔어 흐름 탔어 네 감사합니다. 아 파 어 어 제 파워이드는 밑 빠진 동기 물붓기 그러니까 연애를 오래하기도 새로운 연애를 만들기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30살이고 하면 이제 장난질을 연애하기 힘들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내가 봤을 때는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뭐냐 하면 만날 수 연애는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능력이 없지 않잖아요. 아니 능력이 없으면 사람같이 생겼으면 할 수 있지 여러분 안 그래요? 이분이 돈이 없어 뭐가 없어요.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데서 일하시니까 수익은 수익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테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내가 저 친구들한테 안 끌리려고 저 친구들한테 안 끌리려고 외모적으로나 아니면 능력적으로나 저 친구들하고 맞춰가지고 소개를 받으려거나 하지 않 안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맞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맞춰주거든요. 네. 딱 그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집도 못 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히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좀 낮추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과 학벌 능력과 외모에 대한 눈을 낮추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다니엘이 보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한 사람 만날 때 뭔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신중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만난 사람하고 꼭 결혼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만나다가 서로 뭐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 있는 거야. 맞죠? 서는 사람이 충분히 그러고도 괜찮아요.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귀니까 그 눈을 맞춰야 된다.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여자하고는 왠지 어떤 만남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대천 해수욕장이 빠지시고요. 네. 당신 촌놈 빠지시고요. 황해 촌놈 빠지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분이 뭐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데 어느 여자가 많아야겠어요. 어느 여자가 많아야겠어. 근데 내가 비슷한 내 비슷한 어떤 레벨이 많은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어 아무 여자라도 내가 봤을 때는 성이 안 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그 보면 이제 그 비슷한 레벨이 있는 사람하고 자꾸 올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님은 그런 게 내가 봤을 때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외모나 이런 걸 또 낮추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남자 외모 중요하죠. 남자도 외모 중요합니다. 외모 중요하죠. 인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여자만큼은 아니잖아요. 여자만큼은 맞죠? 여자만큼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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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나 보채덴지도 이해가 안 돼요. 나이 30인데 왜 저렇게 나 왜 보채는거죠? 왜 보채는거죠? 난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 사실 나는 다니엘같은 사람이 있기때문 여자분들 알것도 같다고요? 안드린이? 사람들때문 여자분들이 콧대가 높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거든요 럭키님 옷에 박았습니다 뭐 근데 좀 뭐라고 해야되지 내가 봤을때는 좀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약간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동호회할때도 이게 연결이 안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봤을때는 하나 문제점을 아 맞아요 대리인이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좋은 얘기인데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때 여자분들 봤을때 이 사람은 어떻게든 어떻게든 뭐 애인 만들려고 작정하고 왔다 사실 동호회하는 이유가 다 똑같이 사실 남자나 여자나 뭐 친목도 뭐 다 피웠고 사실 남녀끼리 같이하는 동호회는 서로 외로우니까 하는거에요 맞잖아요 서로 외로우니까 만날사람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뭐 짝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건데 원래 동호회 목적이 다 그거에요 남녀와 섞인 동호회는 그 이유말곤 없잖아 맞죠 근데 중요한거는 내가 봤을때는 그럴거 같아요 뭔가 만나려고 했을때 이 사람은 어떻게든 뭐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그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든 뭔가 드리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 있을거야 뭔가 너무 사주려고 한다거나 너무 챙겨주려고 한다거나 그런 느낌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거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오빠처럼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빠처럼 맞죠 오빠처럼 가벼운 대화하면서 너무 깊이는 안 물어보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면서 하다가 편해지고 하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먹고 하는거지 뭐 단기간에 쇼 보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 뭐 말빨이 좋고 외모가 뛰어나고 뭐 키가 크고 이런 외적인 부분이 받쳐주는 사람들 근데 그런게 아니라면 뭐 시간을 두고 좀 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어 피식학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절대 나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특히 그거 중요해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이거 정말 중요해 어 나 연애하고 싶어 안달랐다 이런 티 내면 안 돼요 차라리 이런 티를 내면 돼요 차라리 이런 티를 내면 돼요 차라리 그냥 그냥 바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관심 없고 바쁘게 열심히 사는 모습 연락은 하되 바쁘고 열심히 살고 그냥 그런거만 보여줘 너무 깊이 알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엔 남자들도 약간의 새침대기가 돼야 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솔직히 솔직히 여자분들이 요즘에 막 너무 콧대 놓고 막 이런 사람들 보이잖아 그게 뭐 다 그런건 아니지만 그 이유가 솔직히 남자분들 원인이 커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해달라는데 다 해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사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맞죠 개념 먹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왜 하냐 그렇게 해줘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안 받아줘야돼 그거를 그냥 기회한 줄 알지 안 받아줘야된다니까 어 그러니까 너무 막 너무 있잖아요 어떻게든 막 어떻게든 이 사람하고 어떻게 짝 지어야지 어떻게든 하나 만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전투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그런 마음을 티가 내면 안 돼 그런 마음 내면 안 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걸 기회 가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급할 필요가 없어요 급하면 안 돼 그리고 얘가 님은 그걸로 내 티를 내면 안 돼 외로운 티 급한 티 적극적인 티 요 세 가지 티를 내면 안 돼 아 아 안녕하세요 붕호 형님 사연 신청하고 싶은데 짧은 글은 긴 글의 기준이 뭔가요 어 짧은 글은 10줄 이하 긴 글은 10줄 이상 그니까 지금 메모장 기준으로 10줄 이상 넘어가면 긴 글이고요 짧은 글은 10줄 이하 그리고 하나 내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절대 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보채는 거야 진짜 나 이해 못하겠어요 누가 결혼하라고 등 떠미는 사람도 없죠 부모님이랑 결혼하라고 보채지도 않잖아요 사실 사실 옛날하고 다른 게 부모님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뭐 정략 결혼이 아닌 이상 뭐 재벌집이 아닌 이상은 그냥 놔둡니다 맞죠 이제 부모님도 좀 달라졌거든요 결혼해서 아빠 거 안 가져요 결혼 나이가 저런 정년기가 떨어졌잖아요 많이 왜냐 결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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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 서로 안 맞는 짝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많이 뭘 안해요 서른 살이면 사실 부모님도 알거든요 이제는 애라는 거 알거든요 사실 서른 살이면 좀 근데 보면 좀 그런 게 있네요 내가 보니까 부모님 이 주변 사람도 있니깐 제가 보니깐요 뭐 다니엘 님이 하나 더 얘기할게요 다니엘 님 님이 뭔가 주눅들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주눅들어 있어 사라리 사라리 이럴 때 얘기할 때 부모님이 어 쟤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요즘에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커플도 많은데 그렇게 해가 재산 분할 당하고 시 지 계념 파탄은 잘도 다 알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팩폭하겠지 그냥 아니 그런 걸 왜 본인이 후달리시냐고요 난 찌개 못하겠어요 사실 할 말 하시라고요 부모님한테도 왜 그런 걸 왜 다 얘기 듣고 합니까 연애 못하도 안하도 뭐 무슨 상관이야 어 그럼 부모님한테 할 말 있잖아요 아니 부모님 저것도 이런 말에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모님이 저한테 소개시킨다 해놓고 파탄 시켜놓고 왜 이런 말 하십니까 제대로 하나 해주시던가요 해치지도 못하고 중간에 파탄 해놓고 어 그 아가씨는 뭐 할 생각도 없는데 그냥 샤넬 쥐쥐 끄게 만들어 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정도는 얘기해야지 아니면 나가 사시던가 이런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옥신가신 할 것 같으면 따로 나가 사시던가요 방부해가지고 왜 이런 걸 후달리신 거야 내가 보니까 연애가 문제가 아니야 이분은 자꾸 얘기 들어보면 연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짓눌려있어요 이게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짓눌려있어요 맞죠 대학동기 선후배 그리고 부모님 부모님도 하나 팩트로 얘기할게요 부모님이 네 사촌들 다 연애하는데 부모님 사촌들 연애하는지 안하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요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애하는지 안하는지를 사촌들께 연락합니까 연락도 못하여 연락 안하는 사람 널로만하는데 몰라요 연락 안하는 사람 널로만한데요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애 있는지 없는지 어 자기 뭘 모르는데 얘기하는 걸 모르는데 그럼 따로 나가 사세요 따로 나가 살아요 왜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습니까 어 나가 살 수 있잖아요 원룸부 해가지고 나가 사세요 뭐 그렇게 항상 님 있잖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있어요 이게 대니얼 님 자존감이 떨어져있다니깐요 난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본인이 내가 봤을 때 연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있어요 자존감이 난 솔직히 결혼이나 무한한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 안 결혼은 잘못하면 원래 행복했던 사람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잘 들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내 행복에 대해서 일도 신경 안 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추구하고 내 인생을 영위하고 하는 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성당 성당 가면 옮기세요 그러면 그런 거 물어보면 옮기세요 왜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게 성당에서 물어보면 옮겨요 성당 성당 거기 말고 갈 데 없습니까 그런 거 왜 물어봐 나 같으면 옮깁니다 뭐 성당 여기밖에 갈 데 없습니까 다른 데 가면 되지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주눅차표 봐봐 여러분 일반 교회 가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너 아직도 혼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교회 가고 싶습니까 성경제 다루 반응 그 자리에 쫙 찢어가지고 어 어 아 더럽고 치사해서 안 온다 하면서 어 교회가 신앙 어 교회가 신앙심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기도하고 어 안의를 다지는 곳이지 이렇게 호구조사하는 곳입니까 남이 연애하는지 안하는지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예수님이 궁금해하십니까 내가 틀면 안 갑니다 뭐 어 어 에라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씨 확신자다 말생생이라 이씨 이렇게 뉴스에 터져뿌라 씨 악담을 하겠지 사실 오래 봤던 분들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다니엘이 난 님이 진짜 불쌍 님이 안타까워요 진짜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옮기면 되지 옮기면 되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진짜 나 진짜 이해가 못하겠어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요 연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연애가 굉장히 사람들은 잡혀 살아요 잡혀 살아 잡혀 산다니까요 왜 끌려갑니까 본인 인생을 내 인생이 내 거예요 남이 뭘 알 수 없어요 난 그렇게 얘기하면 뒤도 안타고 옮깁니다 그냥 어 그거 전략 도움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도움되는 사람 아니라니까 오래 보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보면 용납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왜 참아가며 다니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 무시하시던가 어 그냥 계속 이락하고 뻘서 이락하고 무시하시던가 있잖아요 대니얼님 그런 얘기 다 일일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넌 짓그리세요 백날 짓그리십시오 나는 그냥 내가 할 거 할까 난 내 할 거 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아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저 얘기 듣기 싫으면 귀에 따하게 못이 바뀌도록 잔소리처럼 들린다면 옮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거 아니야 옮기지도 않으면서 저 얘기는 그냥 고지곳대로 다 듣고 감정은 상하고 자기 지시만 늘어나고 나는 주눅들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둘 중에 강단을 하나 택하셔야 돼요 그냥 저 말에 쉽든가 아니면 옮기든가 안 듣든가 왜 저걸 일일이 다 받아가면 본인을 자꾸 몰아세우는 겁니까 연애 쪽 계속 몰아세우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쌩까면 그만이고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무시한다고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연애 아니라고 물어보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나 같으면 얘기합니다 죄송한데 그런데 제 인간사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사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솔직히 답답해요 이게 굉장히 답답해요 부모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한 번만 더 저한테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한 번만 더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 나가 살 겁니다 이렇게 딱 아예 단언하든가 큰소리 큰소리 칠 줄 줄 알아야지 할 말은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뭐 도의에 어긋난 거고 경우에 어긋난 겁니까 여러분 다들 하잖아 맞죠 아 여러분 다들 하잖아요 하시잖아요 안 합니까 이것보다 더 심하지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이런 것 때문에 왜 본인은 얘기 안 하고 다 들어주냐 말이에요 다 들어줍니까 어? 만약에 혹시나 교윤직에 물어보면 저기 죄송하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 교회와 관련된 거 얘기 말고는 제 개인사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많다니까요 다 얘기한다니까 만약에 부모님 부모님 네 사촌동생 얘기하는데 사촌동생 사는 거 내 사는 거 뭐가 있어 난 사촌 남이야 얼굴도 몰라 쟤들이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어? 알아먹고 내가 알 바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으면 그렇죠 지금은요 다니엘이 뭐 연애도 중요하지만요 내 내실을 다진다 내 내실 어? 내가 자리 잡고 능력 있고 하잖아요 어... 뭐 그러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지금 뭐 결혼했던 사람들도 이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혼해가지고 이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거 할 수도 있고요 쇼인도 부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쇼인도 부부하는 사람들 부부인 척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뭐 섹스 이슬 부부라고 해가지고 부부끼리 잠자리도 안하고 따로 자는 사람들도 많고요 많다니까요 우리나라 부부가 뭐 다 정상인 줄 아십니까 결혼하면 결혼하면 다 정상인 줄 알아요 결혼하면 정상인 거 같으면 왜 부부클리닝 사랑과 전쟁 그거 왜 10년 동안 했대 그러면 맞죠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부부클리닝 사랑과 전쟁 안 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 보면 별의별 이혼 사유가 다 나오잖아 맞죠 근데 그게 다 있을 법한 얘기거든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 다 있는 얘기에 있는 얘기 그만큼 사례가 많다는 거죠 이혼하는 게 물론 그중에는 반함이 제일 많지만 정말 각가지 이혼 많이 합니다 그게 인기가 많았는데 개편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그 사랑과 전쟁이 맞죠 10년은 아니지만 8년까지 했어 그게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연애했다고 해서 무조건 막 즐거울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힘 말리지 마시고 정말 개념 프로그램이었어요 사랑과 전쟁이 정말 개념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시대를 앞서간 프로그램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시대를 앞서간 그거 지금 했으면 시청률 엄청 많이 오를 겁니다 사랑과 전쟁 지금 했으면 어 어 아마 지금에서 맨날에 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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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무 연애에 목매지 마세요 분명히 본인 짝이 있을 겁니다 어 어 맞아요 무조건 많이 만나보는 것도 방법이야 그냥 문어발식으로 그냥 그냥 막 뭐 그중에 하나 걸리겠다는 생각으로 만나보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나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나이가 차면 그렇게 하는데 서른 살이잖아 서른 살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얘기했던 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처럼 남자들이 그렇게 연애에 목매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이 먹어보니까 그리고 하나 아시게 돼요 하나 이거만 얘기하고 마실게요 다니엘이 아직 서른 살 밖에 안됐으니까 잘 모르는데 어 선배라서 감히 얘기하자면 연애보다 즐거운 것도 훨씬 더 많아요 연애보다 즐거운 것도 많아요 자 남자분들 지금 서른 살 좀 꺾이신 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연애보다 즐거운 것도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 연애보다 즐거운 것도 많습니다 살아보면 어 어 남자들이 게리 막 낚시 멀리까지 가고 막 캠핑하고 막 그런거 아닙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게 더 즐겁다고 느낀 사람들도 많아요 어 차박 요즘에 차박 유행이잖아 어 차박이 빠진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게 좀 약간은 어떤 사람들이 봤을든 약간은 좀 너무 좀 덕질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다보니까 그래요 제 나이 정도 대보니까 그냥 뭐 왜 그렇게 목을 맨날 아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알게 돼요 아직 잘 몰라서 그래 한 서른셋만 대보면 알게 돼 아 내가 왜 이렇게 보채찍 하면서 내가 이렇게 무모한거에 왜 그렇게 자꾸 막 애골복걸 했지 그리고 하나도 알게 돼요 급한건 여자들인데 하하하하하하 그리고 하나도 알게 돼요 아시기 아시야 될게 있어 다니엘님 남자가 능력을 갖춰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 남자는 나이 차는게 그렇게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도 얘기할게요 남자는 능력만 있고 재력만 갖추면 나이 차는게 그렇게 많이 부담은 아닌데 사실 나이 차하면 두려운건 남자가 여자에요 여자분들은 나이 차면 능력이 있음 모르겠는데 사실 능력 없는 사람이 더 많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여자에서 가장 무기는 외모잖아요 그 외모라는게 떨어지게 돼요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출산적인 능력 애 낳는 능력이나 어떤 그런 이제 건강한 애를 출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이제 달라지고 어떻게든 막 좀 생각이 달라지고 하는 이유가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급한건 여자들이니까 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자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님 할 것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니엘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이네 리펄이니까 다음에도 혹시라도 이런 얘기 있으면 저한테 한 번 더 알려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상으로 첫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mmorrent 결론 자막 제작